너무 깨끗하게 잘 먹었잖아. 그냥 나는 내가 먹기엔 그냥 그랬거든요. 근데 잘 먹어. 그리고 여러분 과연 어떤 맛을 가져왔을지 이게 새로운 거야 노란색? 허니 꿀꿀 저는 베리베리 스토리베리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가공된 딸기 맛을 좋아합니다. 일단 나 신제품부터 먹어볼게. 와 진짜 꿀 같아. 민트 초코예요? 이끼인 줄. 아 뭐 이끼야. 장난해? 워리어 액티브. 오! 오 되게 달아.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법. 민초 한입하시죠. 그럼 그럼 그럼. 여러분 이 발언은 제가 어떤 의견이 1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. 자꾸 이 XX놀이 사람들한테! 니가서 먹어 봐. 니가서 먹어. 아니야. 한입 하산세 절차입니다. 그리고 또 먹으라고 사온거 아니야. 자기가 먹으려고. 누나가 먹으라고. 한입 해. 한입 해. 한입 해. 한입 해. 한입 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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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발언 신고하겠습니다. 사람있어. 밖에 사람있어. 밖에 사람있어. 밖에 사람있어. 밖에 사람있어. 밖에 사람있어. ㅋㅋ 그거 뭐 하는거야? ㅋㅋ 밖에 사람이 우리한테 오셨어. 쪼팔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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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진작에 그냥 먹었으면은 안 쪽팔렸을 거 아니야 이거를 거부하니까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한입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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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밥을 다먹고 양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려고요 오, 많아 광사능ні FX 이 맛있는 거 너무 맛있어서 기절했네 너무 맛있어서 기절했네 먹다가 남겨드릴게요 어 힘없는 소리! 뭐 하시는데? 오랜만에 먹어요. 아! 오바 좀 떨지마! 오우 오바 좀 떨지마요! 이거 그래봤자 그냥 아이스크림인데! 여기가 거의 꼭대기거든요? 뛰어내리고 싶었어요. 아 그렇지! 저기요 목숨은 소중한 거예요. 이쪽에 나가는 곳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아니에요! 아니에요 목숨은, 목숨은 소중한 거예요. 그가يل어져ㅋㅋ 이제 전통 아이스크림을 올리고lit 해주세요. 밥과 고기 guy